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들도 도시의 기존,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힘쓰기 위해 똘똘 뭉친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갖고 가는 협동조합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밤길이 어두워요. 마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 오늘 협동조합에선 스스로 해결해가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협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조합 이사장 김동기입니다. 그러면 이곳 협동조합은 어떤 곳인지 가볍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은 우암동의 도시재생 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 사업이 잘 진행되고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 낙후됐던 구도심 중 한 곳이던 우암동. 하지만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새롭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암동에 협동조합이 찾아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창립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66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거리 창출, 지금 노인들이나 이런 일거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암동 마을을 만드는 데 저는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마무리된 후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해 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탄생한 오늘의 협동조합. 우암동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우암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이것 협동조합,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 예를 들어 청춘업센터나 새싹어린이공원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임대업과 청소용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양한 먹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방역관리에도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전해져오는 맛있는 내용의 한 걸음에 달려간 곳.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는지 분주한 손길이 한창입니다. 어머니, 고소한 냄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벌써 식당 들어오면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우암동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호떡을 굽고 계신데 여기 어떤 메뉴 파는 거예요? 찹쌀호떡과 치즈호떡,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다가 치즈를 넣어서 해드리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을 식당 운영에 나선 협동조합, 아이스크림, 호떡 등 계절과 잘 어울리는 달콤한 먹거리들로 주민들의 입을 즐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머니, 보니까 지금 호떡 반죽 만들고 계신 거 맞죠? 그런데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특이한 게? 네, 제철 과일을 이용해서 과일에서 단맛을 내려고 과일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찹쌀가루하고 곡물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해서 꿀도 들어가고 반죽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물도 우리가 그냥 맹물을 놓지 않고 보리차나 옥수수 차를 끓여서 그 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의 마을 식당이 입소문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고 인근 상인들과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힘쓰고 있으니 맛이 없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시식 시간! 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 뭐부터 좀 먹어볼까요? 고구마 치즈를 한번 드셔보세요. 고구마 치즈요? 이건가요? 네. 와, 안에 보니까 치즈랑 고구마가 들어가 있구나. 네, 네, 네. 와, 맛있겠다. 저 그러면 좀 한 입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괜찮은가요? 이 치즈의 그 늘어지는 느낌이랑 부드러움이랑 고구마의 달달함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네, 요새 고구마 제철이라요. 신제품으로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 여기 그러고 보니까 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있네요. 네, 이거는 벌집 호떡 아이스크림이고요. 요건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다가 과일 토핑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또 아이스크림하고 호떡의 조화 요것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어머, 우리가 왜 아이스크림 위에 달달한 토핑 얹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 호떡이 쫄깃쫄깃하니까 약간 떡 같은 식감도 조금 나면서 그 안에 호떡 속에 달달함이 같이 어우러져서 별미다, 별미. 너무 맛있는데요? 네. 찬바람 불어오는 요즘 협동조합원들이 정성으로 만들어낸 맛있는 간식으로 따뜻하고 달콤한 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찬바람 불 땐 또 호떡이잖아요. 와, 여러분 여기에 이 호떡은 진짜 집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그 정성 가득한 호떡이어서 맛도 최고지만 그 마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우, 저 진짜 여기 맨날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다. 한편 호떡 조합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도전. 지역 내 공영 주차장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클리닝 사업인데요. 그들이 이곳 공영 주차장을 선택한 남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열심히 세차를 하고 계신데 아니, 근데 저는 세차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넓은 공터 같은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을 상상했는데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도로에 불법 주차가 많이 있어서 도시 미간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영 주차장에서 세차를 함으로써 홍보도 하고 도시 공영 주차장 활성화가 되면 도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워터리스 세차와 스팀 세차를 혼용한 최신식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출장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차는 없는 우암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어머니 세차하시는 솜씨를 보니까 이게 보통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일정한 교육도 열심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교육 받으신 거예요? 교육은 5개월 정도 받았고요. 오, 5개월이나. 네.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함께하게 되신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우암동에 사니까 우암동에 잘돼 쓰는 한 마음에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늘과 실이 함께하는 것처럼 세차하는데 청소와 소독이 빠질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협동조합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날로 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바쁘시겠네요. 그러게요. 선생님 소독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하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또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기계인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자외선 살균 소독기인데요. 약품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소독해주는 기계입니다. 오,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부분들을 다 챙기시네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물약품으로도 인체에서 손을 많이 닿는 곳이라든가 곰팽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곳. 그런데서 미리 미리 저희들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로 소독기로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히 닦아내고 친환경 세제로 소독까지. 청결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독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하고 나면 굉장히 보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저희 동네가 깨끗해지고 소독도 실시해서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암동이 청주의 중심지로 또 핵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관심과 손길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요. 지금 널따란 부지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청춘 허브센터라고 15층 건물인데 지하 1, 2층은 주차장이고 1, 2, 3층은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상가, 운동시설 이런 곳이 있고 4층서부터 15층까지는 행복주택을 지어서 창업자들, 청년들, 학생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마음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말동무가 필요한 누군가에겐 친구 같은 공간으로 주민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우암동 문화거점 공간 내년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이곳 우암동으로 이사 와야겠어요. 먹거리부터 문화생활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없는 게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어린이서부터 노인들까지 즐기고 일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가는 우리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오늘 협동조합 덕분에 앞으로 우암동이 어떻게 변할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총 43개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7개의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우암동의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진행해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그리고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업들 열심히 진행해 주면서 더욱더 멋지게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렇게 우암동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마을이 되길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